안녕하세요. 금아신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혜원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은당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사례자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사례자 사연은 얼마 전에 점을 보러 갔는데 남편이 험하게 죽어서 천도를 해야 된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차에 뛰어들어서 자살한 듯한 하다고 보인다면서 천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사례자는 이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결혼 생활이 만족이 안 돼서 바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죽었을까 우리 딸 한번 안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예전에 여순 사건 때 뱃속의 아이까지 집안에서 8명이 총살당해서 한이 많이 맺힌 조상들이 풀어줘야 한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집안이 정말 잘 살았는데 그 사건 이후에 집안이 몰락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의 천도제나 조상 천도제 같은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진짜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일단 뱃속의 아이까지 집안 8명이 총살당했다는 거는 남편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저는 이제 이 김 씨 살해자를 보면 제일 먼저 이 집에 상문이 2, 3년 안에 났던 걸로 저는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상문에 주당이 제일 많이 걸린다. 그래서 상문 주당 살이다. 그래서 지금 이 장남자손이 17살이거든요. 그래서 4월 27일 생인데 이 장남자손한테 이 상문 주당에 살이 엄청 많이 들어오면서 급살처럼 갈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랑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기차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한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신랑 마찬가지로 주당 맞아서 간 것 같습니다. 어디 갔다가 상가집을 갔다든지 아니면 상문이 났다든지 거기에 이제 가면서 노중 객사처럼 약간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주당을 맞아서 갔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살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엄청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네. 이 상문의 기운이 온 집안에 이제 장남자손도 그렇고 장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자손들한테 전부 다 이 상문의 기운이 5년이 다 있어서 사자가 계속 왕래를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숨이 막히다. 답답하다. 왜냐하면 상문에 주당 살이 제일 많이 걸리고 신랑도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리고 윗대에서 이렇게 조상의 줄로 하나도 풀려진 조상이 없고 다 와서 풀어달라고 왕래를 하니까 엄마를 자꾸 치니까 이 엄만 자꾸 정신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상문 주당사를 빨리 풀어줘야 된다. 저는 지금 이 사례자의 사연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을 다 뜨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소리가 안 나와요. 갑자기 목이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숨을 못일 정도. 그래서 아마 이 집에는 지금 자살도 보이고 타살도 보이고 목매여서 갖는 한만은 조상도 지금 보이고 지금 그 조상들이 지금 이 조상들도 맞잖아요. 한매치고 원매치고 있는데 이 살아있는 조상들을 흔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를 풀어야 되지 않겠냐. 본인들도 지금 풀고 싶어서 나도 어떻게 좀 풀어서 가고 싶다고 이것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흔들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살해자가 자기 본인만 힘든 줄 알고 본인만 하다 보니까 이런 세계를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식도 치고 있고 장남도 그렇고 장녀도 그렇고 본인까지도 지금 흔들어서 지금 현재는 이 집이 어떻게 보면 올 한해는 전부 다 줄초상입니다. 그래서 이 줄초상을 빨리 막자고 조상도 그렇고 남편분도 그렇고 지금 살려달라고 이렇게 흔드는 격이니 천도제도 해야 되는 게 맞고 조상 천도를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제 말하고 나니까 좀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조상이 매일 먼저 앞을 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몸으로 표준 그만 받으셔가지고 제가 여기 보면 할아버지 자에서 또 할아버지 청춘이 다 8명이나 되다 보니까 할아버지 형제 쪽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송살이라고는 하지만 총살을 또 그냥 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마지막에 총살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또 고문 아닌 고분 땅속에도 묻히고 맞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그냥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영산에 걸려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 금아신당 쪽에 지금 목을 잡고 하는 격이고 그리고 자살도 보이고 이 남편 같은 경우는 객사로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노진 객사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윗대에 돌아가신 분들이 다 이렇게 험하게 돌아가시다고 보니까 그 밑에 자손들 또한 쉽게 명을 달리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렇다 보니까는 자기도 두 당 탈리 연결되어 오면서 노진 객사처럼 그렇게 그냥 가신 것 같거든요. 보니까는 그렇게 맞아요. 어차피 이 집이 예전에 옛날에는 잘 살았다고는 하나 윗대에는 진짜 어떻게 나라에 녹먹고 별절 자랑 재무자랑 했던 집안은 맞아요. 그런데 그걸 한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 대에 여기 장 씨 집에서 명이 없다 보니까 그 대에 다 한 명씩 가니까 이제는 그것도 한번 끊어보자고 다시 한번 이어서 진짜 마지막 기회를 지금 이 사례자 집에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장남을 한번 일으켜보자고 그래서 이 장 씨 가정 김 씨 명랑 안으로 들어오는 조상을 제일 먼저 회원을 해서 보내드리고 그 한도 면도 풀어야지 이 장남 다손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 장남 다손이 지금 명이 명을 달리하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 장녀분도 마찬가지지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뱃속에 애를 베고 죽은 영가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여자는 자궁입니다. 칠성이 볼도한 많이 닦아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칠성이의 공으로 덕으로 지금 이 장남 다손하고 지금 다 정조돼서 내려왔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이 송구가 그런 것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조금 해서 먼저 남편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천도를 해서 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을 조금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오늘의 사례자는 우리가 처방을 내리자 하면 맨 처음에 들어오는 주당살, 줄초상, 동티살, 급살, 조상광내 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있기는 하나 그중에서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급살, 주당살을 빨리 최대한 시간 안에 풀어줘야 그 다음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고 보입니다.